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포 찾는데 이만한 다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와 함께. 과연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의 큰 손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포들은 이번 주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더라도 옵션 만기가 있었거든요. 큰 변동성을 주기에는 상당히 힘든 시장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일단은 하방을 찍고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수를 빼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점진적인 상승을, 지수상 상승을 좀 더 노릴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완만한 코스피의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또다시 수급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은 비성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에는 기대감의 시장이 올랐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자체가 다른 테마주 그러니까 남북 경업이라든지 다른 테마주에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수는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개별적인 양상의 코스닥 시장에서는 벌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실 지수 대응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괜히 지수 대응했다가 테마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더하기 앞서서 이상루 전문가가 저희에게 추천해줬던 종목들을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장되는 순간이죠. 나왔습니다. 4월 30일에 저희에게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CJ 헬로 비전은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던 수익률이 8.77% 그리고 LS의 경우에는 11.35%의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CJ 헬로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목표가에서 차익실은 한 게 맞겠죠? 일단 제가 9,3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만 650원까지 사실상 올라왔었거든요.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2주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조금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21%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지금 목표가보다도 위에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파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익절가를 소폭 올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목표가도 조금 상향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제가 수정해서 좀 잡아드리면 지금 당장 이익실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굳이 뭐 가고 있는 주식을 우리가 목표가 달성했다고 또 찰떡같이 또 끊어버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것은 손절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을 해서 1만 1,400원으로 제가 조금 더 높게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단에 있는 우리가 무작정 이걸 또 손절, 보유가가 지금 8,500원 때였거든요. 그러면 바닥권에서 잡아서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또 그 자리까지 보시기보다는 내 계좌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욕심은 조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익절가 같은 경우에 제가 상향을 해서 9,000원대 익절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지금의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고 나오는 전략 그리고 대신에 그다음 목표가는 1만 1,400원까지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재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기 이상론 전문가의 팬덤이 좀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목표가를 보고 차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들어가서 1만 1,400원까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굳이 지금 자리보다는 지금 자리를 들어가면 또다시 9,000원대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을 좀 더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CJ 헬로에 대해서 재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간혹 가다가 M&A 관련이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도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 그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들고가 보시고 오늘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을 들어가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CJ 헬로 비전은 그렇고요. LS도 한번 볼게요. LS는 오늘 저희가 12시에 수익률을 산정해 봤던 11.3%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들고 가셔야죠. 일단 대형주는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LS가 사실상 남북경업에 대한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력 전성 관련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기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 LS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아직 터치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까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익절가는 좀 잡으셔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있는 8만 3,9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익절가를 상향시켜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겉보기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실제 계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또 수익을 챙겨야지만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수익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적더라도 그 수익은 챙기고 또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절가는 꼭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4월 30일에 2주를 내다보고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모두 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나오시니까요. 일주일을 바라보고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보고 주시는 건가요? 뭐 올라가면 좀 더 들고 가보고요. 알겠습니다. 대신 좀 빠지면. 대응을 하는 영역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무조건 일단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내 계좌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번 주는 제가 포스코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네. 자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지수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또 포스코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지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금속 가격 자체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는 그 부분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또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1분기가 가장 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대적인 가치 PR 밴드로 매긴다는 7.8배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 권력에 놓여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 경제학적 이론의 사이클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이런 기초산업군 그러니까 건설이라든지 또는 철강 그리고 금소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사이클을 한 4년에서 5년 매개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년 동안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관점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좀 보는 시각입니다. 또한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인프라 형성에 대해서 이 포스코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의미에서 오늘 포스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네 뭐 일단 기초산업군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이런 곳에서 이제 잘 됐을 때 철강이나 건설업종들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철강 금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모든 곳의 기초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철강 금속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더 북한과의 관련성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겠고 사실 지금 시장이 건설업종들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업종들이 북한의 직접적인 납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이니까 가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포스코는 우리는 철강이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굳이 질문 드렸던 거는 포스코에서 철강 북한에 판다고 해서 북한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을까 싶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작용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포스코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닥을 좀 찢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한번 추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4년 사이클 주기론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주가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타나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좀 더 빠졌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29만 원에서 30만 원 이런 자리가 휩소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럼 앞서서 이 휩소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단에 있던 이 많은 거래량이 결국에 손바뀐 물량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추세 초입 구간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급등을 좀 하는 양상이죠. 사실 대형주가 3% 오른다는 것은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 매수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만 3천 원에서 37만 원대 그걸 매수가 대응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39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4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은 잠시 후에 또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종목 좀 빠르게 보도록 하죠. 미스터블루도 들고 오셨던데 포트폴리오에 넣기 위해서 시장이 잡주 시장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좀 조금은 가벼운 종목들. 네 그렇죠. 몸집이 가벼운 종목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한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터블루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미스터블루가 웹툰 관련 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내부 웹툰, 다음 웹툰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물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향적인 부분에서 인기가 많고 거기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웹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재 규제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법 복사 및 배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좀 더 엄격한 규정이 드러남으로써 그에 따른 새는 매출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웹툰가에서 새는 매출이 지금까지 총 1조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미스터블루도 바닥 권역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격 권역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간략하게요. 네 지금 3,815원에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추격 매수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3,650원, 3,750원을 잡아왔는데 여기서 50원씩만 좀 더 올릴게요. 그래서 3,700원에서 3,800원 그거를 이제 매수가로 대응을 조금 해보겠고요. 왜냐하면 라이트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이 종목으로는 좀 유기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목표가는 3,91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2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로의 주포 잡는 포트폴리오 이제 저희가 총 4종목이 쌓여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또 통판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MTN 힌트 이상로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